콩나물은 주로 대두에서 발화시켜 얻으며 저칼로리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하여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. 특히 비타민, 미네랄, 항산화 물질 및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주요 영양소 및 효능 비타민C 콩나물은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한 컵 약 104g, 당 약 13인이란의 비타민C를 제공합니다.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재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비타민K 콩나물은 또한 비타민K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좋습니다. 비타민K는 뼈의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식이섬유 콩나물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는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단백질 콩나물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출처로 채식주의자나 비건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. 이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입니다. 우리 몸에 좋은 이유 면역체계 강화 콩나물의 비타민C 함량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및 다른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한감효과 콩나물은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콩나물의 성분이 한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체중관리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함량은 콩나물을 체중관리에 이상적인 식품으로 만듭니다.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섭취 방법 샐러드에 추가 신선한 콩나물을 샐러드에 추가하여 식사의 신선함과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볶음요리 콩나물은 볶음요리의 훌륭한 재료입니다. 약간의 기름과 함께 다른 야채와 볶아 맛있는 사이드 디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국물 수프와 스튜 콩나물은 국물이나 스튜에 넣어서 요리할 때 훌륭한 맛과 영향을 제공합니다. 특히 겨울에는 콩나물국을 만들어 든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콩나물은 저렴하면서도 영향이 풍부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. 이러한 방법을 통해 콩나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콩나물의 효능과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건강한 식단에 콩나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점을 경험해보세요.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건강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Egyptian